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베스트셀러를 넘어 번역계의 스테디셀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책이 나왔죠. 항상 영화로만 만났던 이분을 책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번역계의 탑티어, 황석희 번역가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네, 한 반년 만이죠. 벌써 반년이나 됐나요? 네, 그렇게 됐어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7472님이 번역가님 만나려고 방구석 1열에서 대기를 타고 있었다고. 우와, 감사합니다. 뵌 분이 많으시죠. 경혜님이 번역가님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이 처음 뵙는데 보는 라디오는 와, 잘생기셨어요. 훈남이네.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고요. 지난 7월에 나오셨군요. 저희가 조만간에 꼭 다시 나와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정말 이렇게 또 좋은 책으로 다시 한번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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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줘서. 그 사이에도 정말 수많은 영화를 또 번역하고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예, 저야 뭐 늘 갔죠. 계속 그냥 일에 치워 살고요. 아이고, 아이고. 열심히 애기 키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켄디님이 더 바쁘시던데요. 제가 SNS 늘 염탐하는데, 연극도 하셨고, 출연도 하셨고, 매일매일 DJ하시고. 아휴, 저는 그냥 바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한 거지. 아휴, 더 바쁘시죠. 그 바쁜 나중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사이에 진짜 5개월 남짓의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번역하신 영화가 엄청 많이 개봉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땡플릭스 영화 더 킬러, 베니스 유령 살인사건, 그란트리스모, 그리고 최근에 개봉을 했던 헝거게임 프리퀄 등등, 오늘도 계속 번역하다 오신 건가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집이 일산이다 보니까, 오는 데가 1시간 넘게 걸리니까, 일어나자마자 정신없이 준비하고 빨리 왔습니다. 혹시 새벽까지도 막 작업하고 그러세요? 네. 어제도 한 3시 반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휴. 애기 잔 다음에 일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몇 시에 잖아요. 애기가 한 9시에서 10시 사이 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뭔지 알죠. 뭔지 알죠. 최근에 아기성어 올리와 윌리엄 시즌2 애니메이션까지 번역을 하셨어요. 혹시 따님이랑 같이 보셨나요? 네. 딸이랑도 종종 같이 보고요. 사실 딸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의뢰 제한, 의뢰를 수락했던 거여서 가끔 그런 걸 수락해요. 애기들 만화나 아니면 동화책 번역 같은 거. 맞아요. 동화책도 한 서너 권 번역했거든요. 네. 봤었어요. 네. 그런 거 들어오면 딸 보여주려고 합니다. 맞아요. 5993님이 번역가님 SNS 팔로우하고 있는데 진짜 24시간이 모자른 분이라고. 아, 아이도 너무 예쁘고. 번역으로 바쁜 와중에 세상에. 복싱 대회에 나가서 트로피도 받으셨다고요? 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성북구청 잠배 복싱 대회에 출전을 해서 웃음 트로피를 받으셨다고요? 네. 아, 지금 5년 차 복서예요. 취미로 5년째 복싱을 하고 있고 최근에 대회를 나가셨어요. 한 두 달 가까이 준비하고. 세상에. 5킬로를 감량하고 수염까지 기르고 나가셨다고. 네. 얕보이지 않으려고 열심히 수염까지 기르고.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그러신 건가요? 아, 그것보다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뭔가 도전하기가 한 40, 제가 40 중반이니까 이쯤 돼서는 거의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한번 해보니까 가슴 뛰고 너무 좋더라고요. 와, 멋있다. 멋있다. 그 바쁜 와중에 0341님이 지난주에 서점에 갔다가 번역 황석희 책이 딱 있어서 당장 구매를 했대요. 엔딩 크레딧에서만 봤었는데 그 이름을 책으로 만나니까 정말 더 반가웠다고. 감사합니다. 네. 저도 봤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술술 읽히던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책 프로롱의 첫 구절이 제목이 참 얄구자요라고 쓰셨는데. 저희는 보면서 번역 황석희. 어우, 그치, 그치 이러면서 봤거든요. 당연하지 이러면서 봤는데. 출판계 분들이 고른 제목이라고요. 네. 처음에 한 후보를 한 일곱, 여덟 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고민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번역 황석희라는 제목은 진짜 피하고 싶었어요.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야 너무 당연하지만. 네. 너무 부담스럽고 오글거리고. 이게 뭐 위인전도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몇 번을 제가 이건 좀 피하고 싶어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저는 젊은가분들 의견을 많이 믿는 편이거든요. 무슨 일을 해도. 결국은 아 예 믿겠습니다. 이래서 젊은가분들 의견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더 보이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진옥님이 책도 구매해서 읽고 있고요. 블랙 머그잔으로 커피도 내려먹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블랙 머그잔? 각 인터넷 서점별로 굿즈가 달랐어요. 뭐 검은색 머그잔, 어디는 달력, 어디는 카드지감 뭐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번역 황석이라고 써있나요? 제 친필로 한 줄 써있는. 그렇구나. 그리고 복싱 공동우승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진짜 디테일하게 하시네요. 그러게요. 다 보시나 보다. 그러니까 팬분이신가 봐요. 7886님이 번역가님의 글을 좋아하는 1인으로서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언젠간 나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대요. 그동안 근데 책 제한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다 거절하셨던 거냐고. 네. 아무래도 번역 일정 때문에 책을 잘 못 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좋은 글에 대한 제 기준이 되게 높아요. 눈만 되게 높아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또 글을 못 쓰는 타입이다 보니까 괜히 나무한테 못 쓸 짓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많이 거절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마흔 이후에 쓰겠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셨다던데 이건 무슨 소리예요? 이제 이게 2016년도쯤에 데드풀 첫 편이 반응이 좋게 나오고 나서 막 제한이 쏟아졌어요. 그때 굉장히 좀 얄팍한 제한들이 많이 쏟아졌어요. 가령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책은 요즘에 없지만 일주일만 하면 황석희만큼 번역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의 제한이 많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37, 38쯤 됐을 것 같은데 만쯤 되면 쓰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한 2, 3년 되면 거품도 다 날아가고 이제 사람들이 안 찾지 않을까 그쯤 되면 그래서 핑계를 이렇게 댔던 건데 거품이 몇 년에 걸쳐 계속 쌓이고 있어가지고 그 뒤로도 계속 주시더라고요 제한을. 그래서 이 도서를 4, 5년 정도 또 쓰셨다고요. 이 얘기를 하면 되게 황석희만역가가 다듬고 다듬고 해서 글을 썼나 보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게을러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원고를 들이다드리다 못해서 결국 떠밀려서 완성이 된 책인데 제가 막 갈구닥느라 4, 5년을 걸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작가분들 글을 보다가 제 걸 보면 막 너무 오징어 같은 거예요. 뭐 이렇게 썼어? 이러면 또 그 원고는 못 드리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더라고요. 진짜 책을 봤을 때 보통 이렇게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생각한 그분과 이 책 속에 그분이 다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많이 안 고치셨거나 그러면 그러는데 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완성이 된 책이 서점에 꽂혀 있는 걸 봤을 때 베스트셀러 탑10에 꽂혀 있는 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또 드셨냐고 이런 것도 되게 비현실적이죠. 비현실적이고 늘 가서 보기만 하던 베스트 탑10 매대 내 책이 있다고 누가 거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자기가 나 빨리 갔다 올게. 그래서 하원길 애기를 데리고 갔어요. 아 애기까지. 네.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몰라. 이번 주에 반오차 그래서 가서 애기랑 막 사진도 찍고 만끽하고 왔어요. 너무 자랑스러웠겠어요 애기도. 애기는 뭐 모르지만 아빠 사진 찍어줘고 그래서 애기 사진만 잔뜩 찍어주고 왔어요. 귀여워. 3675님은요. 대학생인 번역가 지망생이래요. 책을 보니까 이 번역가라는 직업을 더욱 사랑하게 됐대요. 영화 번역이라는 게 하나의 팀워크 과정이라고 쓰셨는데 번역은 늘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큰 충격이었다고. 저도 읽으면서 되게 좋은 생각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번역가라고 떠올리면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혼자 하시려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팀워크 과정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요? 대부분 번역도 그렇고 이렇게 한 명이 뭔가 창의적으로 하는 작업 같은 경우에 다들 개인플레이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가령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어떤 감독님 작품이라고 했을 경우에 제작자의 입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아예 편집권 자체가 제작자한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작자의 이름이 크게 바뀌진 않잖아요. 논란감독 작품, 스피버거 작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들도 알고 보면 그분들의 단독 작품이 아니고 팀플레이로 나온 작품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감수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클라이언트들이 피드백을 주시고 의견도 나누고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완전히 저만의 것이라고 할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군요. 그렇죠. 또 책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영화 번역가는 작품마다 변신하는 배우들처럼 작업을 할 때 작품마다 그에 어울리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이것도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배우들의 역할을 몰입을 해서 그 캐릭터가 되어볼 때가 있잖아요. 번역가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켄디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맡은 캐릭터마다 다른 톤으로 연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코믹한 캐릭터도 있고 좀 진중한 캐릭터도 있고 되게 막 슬픈 캐릭터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모든 영화를 다 데드풀의 톤으로 번역한다고 하면 만약에 캐롤을 뭐 데드풀 톤으로 번역했다. 이러면 엉망진창이 될 거잖아요. 그것도 왜 재밌을 것 같죠? 번역가님이 하시면. 되게 취향이 과격하신데요. 그런 것처럼 각 영화들을 번역할 때 약간 스위치를 바꾸듯이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여기 있는 언어풀을 가져다 써야 돼. 그리고 여기 있는 언어풀은 잠깐 닫아놓고 그리고 표현을 쓰더라도 어미 처리를 하더라도 여기서 쓰던 건 일단 닫아놓고. 이런 식의 제가 찾아 쓰는 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화 장르별로. 진짜 이 책을 읽으면서 번역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8053님이 번역가님 SNS에 떠도는 밈을 거의 다 본다고 하셨던데. 아 이게 유행에 민감해야 해서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자막에 유행어를 전혀 안 쓰거든요. 전혀 안 쓰는데 요즘 관객들은 오히려 싫어하세요. 유행어를 자막에 쓰는 걸. 전혀 안 쓰는데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도 있어요. 느낌은 알아야 되니까 요즘 어떻게. 그래서 그냥 그 분위기나 방향성 이런 것들만 볼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요. 2부에서 번역가님과 함께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황석희 번역가가 번역한 영화입니다. 로건에서요. 짐 크로우치의 I got a name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람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내타운 여러분은 지금 음악감독 장기하가 사랑하는 배우 임수양이 사랑하고 배우 한혜진이 사랑하는 배우 이학주가 사랑하고 배우 경수진이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배우 이성민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내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시내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황석희 번역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번역가 황석희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내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야 목소리도 너무 좋으신데요. 세상에. 태빈님이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뜨는 번역 황석희라는 자막은 명품 브랜드 로고 같은 신뢰와 믿음을 준다고 감사합니다. 진짜 이 작품 너무 좋다 해서 보면 항상 그 이름이 있죠. 지영님이 저 몰랐는데 방금 찾아보다가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대부분 황석희님이 번역을 하신 거였네요. 원바디스, 월플라워, 아메리칸 셰프, 데드풀, 히든 피겨스 등등등 와 세기도 숨차다 진짜 멋집니다. 와 되게 재밌는 영화들 취향이 좋으시네요. 굉장히 재밌는 영화들인데 다. 그러니까요. 1년에 약 50편 정도를 번역한다는 우리 번역가님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모든 영화들이 소중하실 텐데 하지만 그중에서도 관객들의 사랑도 받고 흥행도 잘 돼서 뿌듯한 영화들도 있지만 아 이 영화 너무 재밌는데 왜 안 볼까? 하면서 널리 널리 소문이 나길 바랐던 그런 영화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황석희가 본 올해의 아픈 손가락 번역가님이 SNS에서 봤는데요. 번역가님의 SNS에서 그동안 개봉한 영화들 중에서 아픈 손가락으로 영화 롱샷, 프리가이, 블레이드러너 2049를 뽑으셨어요. 이렇게. 사실은 많죠. 사실은 많은데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영화들 중에 이건 진짜 흥행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영화들이어서 너무 아쉬워서요. 너무 좋네요. 이런 시간. 번역가님의 책에도 꽤 자주 언급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인데 극장에 걸리는 영화의 숫자가 적어지고 있고 그만큼 또 외화 수입이 또 적어지고 있다고. 관객들도 어느 정도 느끼겠지만 번역가님은 정말 크게 실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떠셔요? 그렇죠. 아무래도 작은 외화들이 굉장히 많이 적어졌어요. 작은 외화들이. 큰 직배사들 영화는 당연히 여전하고요. 워너나 소니, 디즈니 이런 것들의 영화들은 직배로 들어오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수입사들 영화, 여러분들은 그렇게 큰 영화들만 늘 많이 나오시겠지만 보통 한 해에 개봉하는 영화의 한 거의 7, 80%는 직배사 영화가 아니에요. 수입사 영화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수입사 영화들이 대부분 다 오디티에서 먼저 판권을 사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외 마켓에 나가서도 그 딜이 상대가 안 돼요. 대규모 자본이라. 그래서 개봉 편수도 많이 줄었죠. 요즘에는. 그럼 또 우리가 다양하게 보기가 힘든데 그런 좋은 영화들을. 그렇죠. 네. 황석희가 본 올해의 아픈 손가락. 첫 번째 영화는요. 던전 앤드래곤 도적들의 명예입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듣고 왔죠. 영화 던전 앤드래곤에서 장면들 짧게 듣고 왔습니다. 이 영화를 놓친 분들을 위해서 우리 번역가님이 줄거리를 한번 짧게 소개해 주세요. 네. 명예로운 기사였던 에드긴이란 인물이 있는데 어떤 사건 이후에 홀과 사이먼 포지와 함께 도적질을 하게 됐어요. 소피나의 제안으로 부활의 서판을 얻기 위해서 코리네 성에 잠입하지만 포지와 소피나의 배신으로 실패하고 감옥에 갇히죠. 기발한 방법으로 탈옥에 성공한 에드긴과 홀가는 소중한 사람들과 다시 만나고 부활의 서판을 되찾기 위해 자신만의 팀을 꾸리기 시작하는데 네. 던전 앤드래곤 올해 3월에 개봉을 했습니다. 크리스 파인, 미셸 로드리게즈가 주연을 맡았어요. 관객 수 29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영화를 아픈 손가락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일단은 너무 재밌는 영화고요. 사실 이 정도 영화 사이즈면 200만 이상은 돼야 손익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29만이라는 게 사실 너무 좀 당황스러웠고 영화가 아무리 사이즈가 커도 재미없으면 아 어쩔 수 없지 뭐 망할 만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가 너무 재밌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판타지 인물을 좋아하고 그런 중세 판타지 영화가 흔치 않잖아요. 옛날에 나온 반지의 제왕 호빗 이후로 이 정도 대규모 판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도 좋아하는데 같은 경우는 영화도 잘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안 보신다고? 이래서 영업을 하고 난리를 쳤던 기억이 나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게임 원작이라고 생각하고 시내타운에서도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번역가님은 이 영화는 게임 원작의 영화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약간 덕후 같은 부분인데요. D&D 룰, 던저랜드라곤을 D&D라고 부르는데 이 D&D라는 거는 어떤 게임 이름의 D&D도 있어요. 그런데 D&D 자체는 그 세계의 룰이나 세계관을 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조선시대에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서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영화가 나왔는데 세계관이나 배경이 조선시대인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조선시대라는 어떤 원작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랑 같은 거예요. 던저랜드라곤 D&D라는 건 세계관 이름이에요. 그렇구나. 번역가님도 RPG 게임을 좋아하신다고 던저랜드라곤 번역이 들어왔을 때 내심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네. 뭐 RPG 게임만이 아니고 게임 자체를 다 너무 좋아하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즐겼던 것들이라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덕후다 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너무 커서 반갑고 좋았습니다. 지금도 게임을 가끔 하세요? 많이 못해요. 그렇죠. 바쁘시니까. 게임은 거의 못하고 컴퓨터를 또 맥으로 바꾼 이후로는 아예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제동님이 던저랜드라곤 저도 좋아하는 장르라 참 재밌게 봤다고 하셨습니다. 번역가님이 영화 던저랜드라곤 번역을 할 때 캐릭터들이 뚜렷해서 번역하는 재미가 쏠쏠했다고 하셨어요. 이런 영화들이 번역하는 재미가 진짜 있어요. 가오겔처럼 팀원 무비인데 각 멤버들마다 특징이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완전 과격한 여전사가 있고 능글맞은 주인공 리더가 있고 완전 바른생활 사나이의 성기사가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캐릭터에 맞는 말투를 장착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또 그 캐릭터들이 행동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게 해요. 완전 바른생활 사나이의 성기사 같은 경우는 너무 재미없는 농담을 하거나 남들이 농담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뭐 저 사람은 흑심이 있나 보다 그러면 나는 연필이 아닐세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재미가 너무 있는 거예요. 어미를 만지는 재미도 있고요. 그런 식의 번역이 보통은 재미있는 편이에요. 번역가님은 영화를 번역하시기 전에 그 영화에 대한 자료조사를 많이 하시는 걸로 또 유명합니다. 던전앤드래곤 번역할 때도 RPG 게임 팬들을 위해 용어들을 많이 신경을 쓰셨다고요. 아무래도 팬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데 또 이럴 때는 그런 고민이 들어요. 팬들만 알아듣는 용어로 번역을 했을 경우는 일반 관객들이 무슨 소린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다 풀어서 편하게 쓰자니 팬들은 재미없는데 맛이 떨어지는 것일 거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게 되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설득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고민할 때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또 극중 젠크라는 인물의 말투를 만드는 게 힘드셨다고요? 이 젠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성기사인데 시종일간 말투가 그래요. 농담을 전혀 못하고 바른 생활 사나이고 직진남이어서 앞에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타고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돌아갈 줄 모르고 그러니까 거의 선비 같은 말투를 써야 되거든요. 고풍스러운 어휘를 사용하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번역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영화 던전핸드래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혹시 대사가 있다면 저희에게 추천해 주세요. 주인공이 시도하는 게 계속 실패예요. 이 팀이 뭔가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계속 실패예요. 그러니까 이 팀원들이 떠나려고 해요. 해도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실패의 챔피언이야. 인생에서 모든 걸 다 실패한 거예요. 지금까지. 다 하는 일마다 다 실패했는데 실패해도 그러면 어 플랜 B 하자. B 실패했어. 플랜 C, 플랜 D, E 이런 사람이거든요. 옆에서 계속 포기해 포기해 포기해라고 말하니까 나중에 나는 실패의 챔피언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포기하면 그걸로 실패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플랜 B, C, D 계속 하는 거예요. 도전을 하는군요. 실패의 챔피언이다. 라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게요. 실패의 챔피언 멋있네요. 영화 던전앤드래곤과 존 위기 존 위기 4가 일주일 차이로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 위기 4에 밀려서 흥행이 안 됐다는 게 안타깝다라고 어떤 분이 평을 남겼더라고요. 근데 두 영화가 모두 공교롭게도 번역가님이 번역을 맡으셨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개봉을 하는 영화들이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떡해요? 마음도 묘하실 것 같은데. 둘 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새끼인데 막 대놓고 SNS에서 밀어주고 응원을 하자니 또 저쪽에서 서운해하실 거고 그러네요. 어떡하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둘 다 응원하면 되죠. 둘 다 똑같이 응원을 해도 양쪽에서 보시기엔 우리 거 왜 한 번도 안 올려주시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너무 응원하고 싶은 거예요. 응원하고 싶고 그래서 아쉬웠죠. 그렇게 홍보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군요. 춘명님이 번역가님 근데요. 얘기 나누다 보니까 던전앤드래곤 영화 게임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재밌으려나요? 하셨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게임 원작이 아니고요. 그냥 마법이 존재하는 옛날 중세시대가 배경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법과 몬스터들이 있는 중세시대. 굉장히 재밌어요. 네. 영화 던전앤드래곤2의 제작 소문이 들려오고 있답니다. 근데 또 번역가님이 혹시 번역을 들어맞게 된다면 어떤 부분에 또 신경을 쓰고 싶으시냐고 첫 편과 마찬가지로 캐릭터의 말투 부분이겠죠. 이럴 때는 약간 편하기도 해요. 첫 편 때 잡아놓은 설정이 있어서 만들어놨으니까. 그 설정을 좀 강화하면 되거든요. 팬들도 조금 생겼을 테니까.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더 좀 재밌게 해보고 싶어요. 자 여기서 우리 황석희 번역가님의 신청곡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곡이죠?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이라는 곡입니다. 지금 딱이긴 한데 이제 가을이 조금 지나가곤 있는데 이 곡을 신청하신 이유가 있다면 아내가 진짜 미친듯이 잔나비의 팬입니다. 저도 팬이지만 어디 이런 곳에 나가면 늘 언급해달라고 해요. 왜 말 안 했냐. 진짜 찐팬이시군요. 그래서 고르기도 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네 우리 이 곡 같이 듣고 다시 만나요. 네 박하선의 시내타운 황석희가 본 올해의 아픈 손가락 두 번째 영화는 이니셰린의 벤시입니다.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영화 이니셰린의 벤시의 장면들 듣고 왔습니다. 영화의 줄거리 짧게 소개해 주신다면 네 아일랜드의 이니셰린이라는 외딴 섬마을이 있는데요. 주민 모두가 인정하는 절친 파우릭과 콜룸은 하루도 빠짐없이 펍에서 술을 마시고 수다를 떠는 아주 다중하고 돈독한 사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파우릭에게 절교를 선언하는 콜룸 절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파우릭은 계속 찾아가서 이유를 물어보는데 돌아오는 건 변심한 친구의 차가운 한마디 관계를 회복해보려 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가기만 하고 평온했던 그들의 일상과 마을은 점점 파국으로 치닫는데 네 영화 이니셰린의 벤시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작품상 나무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콜린파레의 브랜던 글리슨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관객수는 근데 와 이게 이렇게 유명한 영화인데 이게 2만 6천명밖에 안 됐다고요? 이게 땡플릭스에서 공개가 돼서 그런가? 아니요 이거는 디즈니에요. 아 디즈니였어요? 디땡니라고 해야 되나요? 심지어 그렇게 큰 회사에서 그리고 그렇게 많은 수상을 한 그리고 유명한 배우와 감독의 작품인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뭐 시내타운을 들을 정도의 분들이라면 이 영화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왜 이걸 꼽으셨지 했는데 진짜 너무 적게 들었네요. 아이고 아깝네요 진짜. 이니쉐린의 벤시는 캐릭터들이 주고받는 대화나 농담들 이런 부분에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됐을 것 같아요. 진짜 보면서 저는 나중에 해석을 찾아볼 정도로 진짜 되게 독특한 작품이었어요. 번역하면서도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일단 아일랜드 억양의 대사나 표현들은 영어라고 볼 수 없고요. 거의 도거와 영어가 섞여있는 것 같은 외계어 같이 들려요. 들리기도 그렇게 들리고 표현들도 영어 표현에서 전혀 보지 못하는 표현들이 엄청 많아요. 아일랜드 완전 토박이 방언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일단 마틴 맥토나 감독님의 대본은 정말 놀랍도록 깔끔하고 재밌어요. 정말 재밌게 쓰셔서 그 재미 푹 빠져서 번역하느라고 그냥 언어 자체가 어렵다는 생각은 차라리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영화 이니시레데 벤시에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대사가 있다면 또 소개해 주세요. 뭐 딱 기억에 남는 대사라기보다 난 이제 자네가 싫어졌네 이 대사인데 이게 너무 황당한 게 제가 이 작품을 정말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작은 섬마을에서 정말 친하던 어떤 중요한 아저씨랑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오늘부터 절교일 새 이러고 이유를 말을 안 해주고 그 얘기가 끝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모든 플러에서 다인데 아니 그 한 두세 줄짜리 줄거리로 영화를 한 편 만든다고? 이게 되게 황당하면서도 천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 한 줄로 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자네가 싫어졌네. 너무 강렬하고 재밌었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메타포나 이런 것들을 굳이 안 찾아보셔도 사실은 그런 좀 매콤한 맛을 그리는데 아주 도가 트신 분이거든요. 마틴 맥도라 감독님이 그런 맛으로 보셔도 만약에 영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마틴 맥도라 감독님의 영화를 정주행 하시는 걸 아주 강추합니다. 뭐 쓰리 빌보드 같은 영화도 제가 번역했었는데 너무 좋고요. 정주행 하십시오. 강추합니다. 네 우리 이쯤에서 아 벌써 끝날 시간이래요. 이렇게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저희 광고 듣고 와서 황석희 번역가님과 함께 끝인사 나눠볼게요. 네 영화는 방울방울은 카페인 부담 없이 맛과 향은 그대로 맥심 디카페인 커피 믹스와 함께하고요. 박가산의 시내타운에서 준비한 문화선물입니다. 보고 싶은 작품 문자 또는 고릴라로 신청을 하거나 시내타운 홈페이지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화 리빙 어떤 인생 예매권 뮤지컬 호련했던 사나이 초대권 황석희 번역가가 쓴 번역 황석희 도서를 드립니다. 네 번역가님의 도서 번역 황석희 지금 전국의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죠. 벌써 두 번째 인쇄가 들어갔다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쓴 글에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되게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디 즐겁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석희 번역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데드풀에서 우리 한 곡 듣죠. 주스 뉴튼의 노래입니다. 엔젤 오브 더 모닝 듣고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네 감사합니다.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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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우